정으로 안동역에서 갑니다. 안동역에서 출발합니다. 바람에 날려버리는 어묵한 산다. 두 눈이 내린 날 한동역 앞에서 만나자 저 약속한 사람. 새벽에 오는 눈이 버려 빠져지는데 안오는 건지 묻오는 건지 오호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맘만 녹고는 웃는가 기적 소리 끊어진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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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지월이 열린 사랑은 눈으로 아멘 순문이 내리는 날 한동역 앞에서 만나자 저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일이 무려가지 없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은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눕는다 안 깊은 안 눕는다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눕는다 안 깊은 안 눕는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주세요